프리장에 한 번 매매해서 손절이 나갔어요 시카 지지하는 것 같아서 매수 잡았는데 프리장에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야야야 뭐야 아니 언젤 좀 죽어 올라가던가 또 지드론도 도망가네 방송키고 지금 한 4시간만에 포지션 진입했는데요 시카 지지 쌍바닥 자리라 매수 잡았습니다 차트가 유럽장 열리고 위에서 고점 급락하더니 오행보하면서 저점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쌍바닥 잡고 반등한다면은 왼쪽 어깨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회가 된다면 본장까지 홀딩해보고 싶습니다 2.1.1.2.1 야 이거 왜 이러냐 어이씨 튀어 외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튀어 튀어 지지가 아니라 지지하는 척이었네 아우 나 안 그래도 아픈데 괴롭히지 말아라 관망입니다 본장 보고 매매할게요 지지하는 것 같으면 매수 꼽시고 내리네요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프리장에 한 번 매매해서 손절이 나갔어요 시카 지지하는 것 같아서 매수 잡았는데 시가를 지지하지 못하고 저점을 깨버려가지고 프리장에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제 손절을 따고 다시 올라오는 중이네요 본장 보겠습니다 야야야 뭐야 아니 언젤 좀 죽어 올라가든가 터치 드론도 도망가네 시카 지지호 상승 전날 고가 돌파 직전 여기가 제 목표가 였는데 아쉽습니다 야..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야... 내린 거 다 올렸네요 낮에 내린 거 다 올렸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늘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좀 오래 가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듣기에 좀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본장 매매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뷰로는 상승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점 매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이 세서 일단은 관망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평당가 18,601 나스닥 고점 매도 진입 중입니다 나스닥 고점 매도 진입 중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 위로 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차트에 힘이 세가지고 매도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거든요 힘이 떨어질 때까지 지금 힘이 떨어진 것 같아서 지금 진입해봤어요 평당가 18,600의 매도 익절가는 전날 고가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마주 잡고 다 melt 더 organizer 한글자막 by 한효정